예 반갑습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음 이번 시간에는 2018학년도 이제 둘째 시간 3교시입니다 전공 b 입니다 자 봅시다 대화 내용 이제 수업이죠 측량 실습 수업을 하는데 프로젤 루블릭 루블릭 루블릭이 뭘까요 그렇죠 측량 평가의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자 루블릭 작성 방법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공업교육이겠죠 공업교육에 자 이거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법 수업법 프로젝트 수업에 있어 뭐다 그저 루블릭 루블릭 맞죠 루블릭 제시 뭐 장점 및 이거 보세요 측량 평가 근거에서 학습 목표 보세요 아 이게 교육과정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음 보자 이게 뭐라고 하면 학습 목표 표 그 다음에 성취 수준 성취 수준 학습 목표인데 뭐하노 지금 자 메스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재료 혼화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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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칭 자 건축재료 조 참 콘크리트 재료입니다 음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철근 메스 혼화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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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화제의 종류 그쵸 이게 안 봐도 뭐 스미스 형성되고 뭐예요 이게 뭐야 공장 연결하는 거 뭐야 혼화제 다 있잖아 이거 다 전제 있습니다 혼화제는 메스콜글리라든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 자 이겁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이거 정량 야 이거는 나오죠 당연히 고등학생이 이걸 모른다 바보아입니까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-21호 자 이런거 다 이거 외워야죠 샘님도 지금까지 직인하면 천만장도 찍어봤습니다 자 수준 측량입니다 아 아 이거 뭐죠 오차 야 이제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잘 문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청량 수준 청량에 뭐 구하시오 들어가 오차 청량 오차 및 지방고 오차의 종류 뭐 기계를 잘못 쓰였다 든지 뻔한 거 아냐 사람 손이 뜰 린다든지 환경이 그렇다든지 당연한 근데 또 무슨 오차 교호 교호 수준 측량 이거 양쪽에서 쏘는 거잖아 에 오차 범위 신대 사질토 수병 온벽 토합 이게 뭐예요 수량이 아니고 군인축 시공 시공으로 갑시다 이거는 토합 음 온벽에 주동토합 주동토합 왜 전도 모멘트 그니까 그니까 단위 폭당 주동 토합 구하고 그 다음에 전도 모멘트까지 지 자 설계 이걸 역할이라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역할으로 갈까 철옹콜으로 갑시다 이거는 역하고 다르니까 비대칭 형보 형보 비대칭 형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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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구해라고 그리고 그렇죠 유효 복강 이거 쉽잖아 이거 설계 힘 강도 그렇지 이런게 쉬운데 왜 못 맞출까 다 까라 나는 유효 뭘까 자패자니까 나 역학 라멘 처짐각법 어우 라멘 좋죠 오늘 아침에 라멘을 해볼까 처짐각법 그 다음에 재단 모멘트 오 이거 나온다 드디어 이거 나온다 했잖아 내가 흰 모멘트 흰 모멘트 모멘트 가 영인 위치 위치 뭐 얘기하고 필요도 없는데 자 3번 성공적인 시험생 아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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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왔죠 자 공업교육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에서 뭐 해라고 했지 모든 구성 다스민 어떤 직수무야 하냐 이거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를 제시한다 어허 어허 상찰 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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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시나리오 이거 쉽잖아 상찰 채널을 작성해 성찰 그래서 수업 지도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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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성찰 저널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뭐냐 답안은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자 ㄱ 에 가출자 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다 둘째 뭐다 가 에 무사 자 두번째 가액순환권에서 제시하는 문제사항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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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고교계획사 이거 무지가 나옵니다 100% 음 내 감집었다 음 수리학도 한 두문제라 예상하겠습니다 두문제 이 수리학은 어 수준은 예를 봅시다 토목기사에 나오는 예 어 기사에 수리학기준 로 공부합시다 공업교육 당연한거고 그 그 철콘크리트도 한 나는 10 10 10문제라 할까 5문제 있어 최소 7문제 7문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거는 건축 기사 및 토목기사 수준 네 철근 콘크리트 및 재료 이 책을 보면 돼있네 쓰읍 건축 건축 공조는 교과서만 봅시다 이 땅 두 문제 두 문제 이거는 건축 일반 책을 보겠습니다 20 2015 개정 교육과정 네 기초과목 청량 청량 청량은 이거 청량도 많이 나오네 한 5문제 하자 5문제로 예상을 하자 2배수를 잡습니다 이거는 토목기사 수준 청량 수준 청량 역학은 여러분들 이거 역학은 기본이에요 최소 다 알아야 돼요 6문제 이것도 6문제죠 이거는 건축기사 예 역학 건축기사 및 토목기사 토목기사 안 나오지 예 역학 구조 역학 위주 이것도 두 문제 두 문제 잡겠습니다 건축설계 건축설계 이거는 어 건축기초 실습 에 나옵니다 또는 건축일반 이거는 교과습입니다 기초과목 기초 교과 전문교과의 기초교과 전문교과의 뭐 이정도만 하면 안될겠나 자 어쨌든 2022년 4월 2일 자 토요일이구요 어쨌든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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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